올해도 이창호 씨가 나오는 줄 아셨죠. 올해는 저 정태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어디로 떠나냐고요. 바로 하만이에요. 혹시 모르죠. 영상 마지막에 이창호 씨가 나오죠. 떠나보시죠. 하만으로 와. 보고 있나 이창호. 그 놈 참 잘생겼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 직장 참 괜찮은데 하는. 그게 내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쌓이면. 태호야 회사 안 가니? 아 예 갈게요. 좋은 일이 쌓인다. 하만군 정책. 함 온나. 함 함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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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함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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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온 정책의 힘으로 미래를 움직입니다. 하만 군청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도와주세요. 아우 도와주세요. 화이팅. 완전 완전 하만군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하만. 화이팅. 오우. 오우. 오우오옦.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함 가야겠는데. 아빠 나 동생 하나만 사줘. 안 돼. 왜? 아우 왜? 아우 왜? 아빠, 돈 없어. 얼마가 필요해? 4달러.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하만 군청이에요. 4달러. 그래도 딸 넷은 좀. 4달러. 그럼 딸 둘, 아들 둘 낳으시죠. 오케이. 땡큐. 정우성이다. 정우성이다. 하만 떠나서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만으로 가. 가! 너 가. 가라고. 가! 가! 하만으로 가란 말이야! 날. 따라와. 청소년은 언제나 목마르다. 정책이 부족할 때. 그때 하만 갔어야 했는데. 노후 불안이 자네를 지배하고 있고. 하만 군을 만나보게. 군민 노후보장에 우리 전부를 걸지. 노후복지정책은 하만 군이 자란다. 하만 군은 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 하만 군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야, 너도 하만 올 수 있어. 컴 힐 하만. 앙!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함 함 온나! 함 온나! 광고는 둘째치고 이창호씨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직접 하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아요? 하만에 이창호씨가 있을지. 근데 그나저나 이창호를 왜 찾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나를 불러놓고 이창호를 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창호 거 아니에요? 창호가 이렇게 짧습니다. 저보다 한참 작아요. 후배입니다, 후배. 이런 기분으로는 방송 못 해요. 끝내. 끝. 네, 들어가세요. 끝! 끝! 예, 박수 치면서 끝! 철수! 이창호 알죠? 알죠? 나 알죠? 이창호 알아볼라. 이창호. 이창호 알아볼라. 알지, 장렬. 이창호를 알아. 이창호를 알아. 이창호씨하고 한번 찍어줄게.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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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디에 있는 거야? 이창호. 뭘 끝이야? 아까 끝냈어야지.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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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